게이조 그날 또 이렇게 무더운 날이었지 게이조는 20년 전에 오늘을 되새기고 있었다 꼭 이맘때 루리꼬가 없어진 것을 알고 소란을 떨기 시작했었다 경찰에 전화를 건 일 해중전 등을 비추며 캄캄한 시범님 속을 찾아 헤매던 일 다음 날 아침 근처 우체국장으로부터 통지를 받고 미에이 강변으로 달려갔던 일 루리꼬가 아침 햇살이 비치는 강변에 죽어 있었던 일 등이 어제 일처럼 생생하게 되살아났다 루리꼬의 가냘픈 목에 졸려진 흔적이 있었던 것도 눈앞에 선했다 아버지 석간이에요 고맙다 여름방학으로 집에 돌아온 후로는 요꼬가 저녁마다 의뢰의 석간을 가져다 주었다 게이조에게는 그것이 하나의 즐거움이었다 소매 없는 요꼬의 팔을 흘끗 바라보던 게이조는 석간을 손에 들었다 그러나 오늘만은 차마 기사 속에 곧 빠져들 수가 없었다 루리꼬의 죽은 얼굴이 눈에 떠올랐다 조금 벌려진 입과 충치가 드러나 보이던 일까지도 지금 눈앞에 있는 것처럼 기억에 새로웠다 게이조는 생각을 떨쳐버리려는 듯이 신문에 눈길을 주었다 눈은 글자를 쫓고 있었지만 머리에는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았다 어머니의 방심으로 갓난 아기가 차에 치어 즉사 이윽고 작은 제목이 눈에 들어왔다 여기에서 처음으로 게이조는 기사를 정신 차려 읽었다 그 작은 기사는 연애 때 같으면 지나쳐 버렸을지도 모르지만 오늘은 루리꼬의 기린 만큼 매우 강하게 내리를 때렸다 방심해서 아기를 죽게 하는 어머니는 많다 하지만 나세의 경우는 단순한 방심과는 다르다고 생각하면서 게이조는 석간을 손에서 놓았다 무라이의 얼굴이 떠올랐다 새로운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느낌이었다 몇 년 전 몇 십 년 전의 일도 현재 일처럼 격렬한 분노를 느끼는 게이조의 성격이었다 여보 양갱을 얼려 놓았어요 유리 접시에 냉동칸에서 얼린 연녹색 양갱이 두 조각 담겨 있었다 여보 옆집은 개축을 한대요 블록으로 짓는데요 우리 집도 개축하지 않을래요? 어째서? 지은 지 벌써 40년 가까이나 되잖아요 루리꼬가 죽은 날에 이 여자는 집을 개축할 생각이나 하고 있었는가 싶어 게이조는 불쾌했다 낡긴 했지만 아직 어느 한 곳도 잘못된 데는 없잖소 하지만 나는 이렇게 넓은 집은 이제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요 이 집은 팔고 좀 더 방이 적은 작은 집을 지었으면 해요 개이조는 부채질을 하던 손을 멈추고 퉁명스럽게 말했다 여보 이 집은 내가 어렸을 적부터 정들어 살아온 집이요 나는 이 집에서 죽을 거요 나는 함부로 바꾸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란 말이요 어머 나는 20여 년이나 같은 집에서 살아서 실증이 나는데 당신은 40년 가까이나 같은 집에 살면서 실증도 안 나세요? 실증이 왜 난단 말이요? 새로운 철근 콩크르티 집에서 살고 싶은 생각 없으세요? 그런 생각 없어 나는 10년이 하루 같은 사람이니까 어처구니 없군요 게이조를 말똥이 바라보다가 나스에는 나가버렸다 게이조는 조금은 기분이 후련해져서 양갱을 한 조각 입에 넣었다 얼린 양갱에 이가 시렸다 게이조는 조금 얼굴을 찡그렸다 아버지 드세요 요고가 옆차를 가져왔다 저녁에 진한 차를 마시면 잠을 잘 수 없는 버릇이 있었다 어 고맙다 요고는 게이조가 놓아두었던 부채로 게이조에게 바람을 보내주었다 게이조의 마음이 누그러졌다 루리꼬가 살아있다면 요고보다 두 살이 우일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게이조는 어두워지기 시작한 시범님 위의 구름을 바라보았다 아버지 루리꼬 언니를 생각하고 계세요? 아니 별로 게이조는 양갱을 집어들었다 전 어제부터 루리꼬 언니의 일만 생각하고 있었어요 허, 그래? 오늘이 축제일이니까 어젯밤부터 아사이가와에는 온통 초롱불이 켜지잖아요 저는 어쩐지 루리꼬 언니를 위해서 모두들 초롱불을 켜주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과연 그렇구나 게이조는 해마다 이 날이면 많은 애들이 한껏 옷을 차려입고 부모에게 이끌려 축제를 보러 나오는 모습을 구경하는 것이 고통스러웠다 그것은 루리꼬가 죽은 날이라는 이유도 있었다 루리꼬에 대해서는 그런 부모다운 일을 해줄 새도 없이 사별해야 했던 쓰라림 때문이기도 했다 뭔가 하고 싶은 말이 있는 듯이 자기를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는 요고를 깨닫고 게이조는 물었다 요고, 뭐냐? 게이조는 공연히 얼굴을 만졌다 네, 지금 어떡할까 하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무엇을? 요고는 조금 긴장한 눈빛으로 게이조를 보았다 아버지에게만 보여드리고 싶은 것이 있어요 뭔데? 저하고 아버지만의 단 둘만의 비밀로 해주시지 않으면 곤란해요 게이조는 끄덕였다 두 사람의 비밀이라는 말에 잊고 있었던 감미로운 감정이 되살아났다 요고, 이젠 망창을 닫아야지 모기가 들어올 텐데 라세가 찬오마에서 얼굴을 내밀었다 네, 잊고 있어서 미안해요 요고는 기분 좋게 대답하고 냉큼 일어섰다 하마코는 집에 없니? 하마코는 축제를 구경하러 갔어요, 아버지 망창을 닫자 집안이 조금 무더워졌으나 파란 그물 너머로 뜰의 나무와 꽃이 한결 입체적으로 아름답게 보였다 요고가 나가자 곧 나세가 요고에게 찬오마에서 뭐라고 말하는 소리가 들려왔다 게이조는 요고가 보여주고 싶다는 것이 무엇일까 하고 생각하면서 그 말소리를 무심코 듣고 있었다 목소리가 차츰 또렷이 들려왔다 살아보고 싶은 생각도 없다는구나 글쎄, 십 년을 하루같이 사는 것이 좋다는 거야 일부러 게이조에게 들려주려는 듯이 나세의 목소리가 더욱 커졌다 요고의 말소리는 들리지 않았다 글쎄, 훌륭한 걸까? 아버지에게는 진보라는 것도 개선이라는 것도 없는 거야 그저 변하지 않는 것만이 좋다고 하시니 목소리가 다시 낮아졌다 게이조는 2층 서재로 올라갈 생각도 없어져 어느새 어두워지기 시작한 뜰 쪽으로 시선을 돌렸다 뜰 한쪽 구석에서 무언가 반짝하고 빛나는 것 같았다 순간 반딧불인가 생각하고 다시 보았으나 그 뒤엔 아무것도 반짝거리지 않았다 당신 목욕은 어떡하시겠어요? 나세에는 방으로 들어와 전등을 켰다 당신이 먼저 들어가요 게이조는 요즘 너무 뜨거운 물에 몸을 피로하게 하는 것 같아 나세에게 먼저 목욕을 하게 하고 있었다 그래도 나세에는 목욕을 할 때마다 묻는 것이다 그럼 먼저 할게요 나세에는 갑자기 못 참겠다는 듯이 웃었다 왜 그러지? 요꼬가 지금 사람은 변할 수 있는 것이 행복한지 변할 수 없는 것이 행복한지 알 수가 없다고 했어요 나세에는 그렇게 말하고는 다시 웃고 욕실 쪽으로 갔다 변할 수 없는 자기를 두고 나세에는 웃었는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면서 게이조도 쓴 웃음을 지었다 요꼬가 게이조 옆으로 왔다 아버지 이걸 보세요 두툼한 봉투를 내미는 요꼬를 게이조는 바라보았다 진지한 얼굴이었다 발신이는 아이사와 준꼬로 되어 있었다 지금 이 사람은 초급대학에 보육과에 다니고 있는데 저하고 오빠의 친구예요 요꼬는 돋보기를 집어주고 살그머니 방에서 나갔다 게이조는 전등불 바로 밑에서 봉투 속에 편지를 꺼냈다 어딘가 어른스러운 느낌을 주는 깔끔한 필적이었다 요꼬양 갑자기 이런 편지를 드려서 죄송해요 당신들이 친남매가 아니라는 말을 기다라시로부터 들었을 때 나는 약간 놀랐어요 하지만 약간 뿐이었어요 진작부터 두 사람의 태도에서 뭔가 석연치 않은 것을 느끼고 있었으니까요 오빠 아니 도로시라고 부르겠어요 그분은 요꼬양의 오빠가 아니니까요 도로시가 요꼬양을 쳐다볼 때마다 눈속에서 그 석연치 않은 것을 나는 조금씩 느끼고 있었어요 따라서 역시 그랬었군 하는 생각이었어요 요꼬양은 언젠가 자살을 기도했었다고 말했었죠 어떤 원인으로 그랬을까 하고 나로서는 그 일이 몹시 궁금했었어요 지금 나는 요꼬양이 오빠의 사랑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서 괴로워했던 것이 아닐까 하고 상상하고 있어요 남의 집에서 자란다는 것은 설사 아무리 좋은 사람들 속에서 자란다고 해도 역시 당사자가 아니고서는 알 수 없는 괴로움이 있게 마련이니까요 요꼬양 제3자인 내가 당사자가 아니고서는 알 수 없는 괴로움을 우는 하니까 아마 우습게 생각되겠지요 실은요 나도 친부모 밑에서 자란 것이 아니에요 여기에서 편지가 두 장째가 끝나 있었다 게이조는 시계를 보았다 나스의 목욕 시간은 긴 편이었다 욕실에 들어간 지 아직 5분도 지나지 않았으나 게이조는 어쩐지 불안했다 게이조는 편지를 손에 든 채 2층으로 올라갔다 올라가면서 게이조는 자기 집 사정을 누설한 기다하라가 몹시 불쾌한 존재로 생각되었다 기다하라는 좀 더 사려 깊은 청년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만큼 게이조는 마치 배신이라도 당한 듯한 느낌이 들었다 아직은 요꼬의 자살기도 내막까지는 누설하고 있지 않은 것 같지만 언제 그 모든 것을 이 중꼬라는 아가씨에게 털어놓을지 모르는 일이었다 남양인 서재는 한결 더 더웠다 게이조는 선풍기를 틀어놓고 의자에 앉아 석 장째 첫 머리를 잃기 시작했다 요꼬양 내가 현재 아이사와의 집에 오기 전에는 사이시라는 성이었답니다 게이조는 흠진 놀라며 가슴이 뛰었다 혹시 잘못 본 것이 아닌가 생각했다 나는 이 성을 누구에게나 숨겨왔어요 그래서 시코스오에 물에 손을 담그고 장난치고 했을 때 갑자기 사이시에 따른 지금 어디에 있을까 라는 말을 들었을 때 내 놀라움을 어떻게 전해야 좋을지 모르겠어요 한순간 손 끝으로부터 그 차가운 호수의 물이 내 전신으로 흘러드는 듯한 느낌을 받았어요 요꼬양 부모님의 친지라는 사이시라는 분은 어떤 사람인지요 만일 알고 있으면 가르쳐주세요 혹시 내 아버지와 전혀 다른 사람이라 하더라도 먼 인척이라도 될는지 모르니까요 게이조는 자기도 모르게 숨을 한 번 크게 쉬었다 이 아가씨가 그 사이시의 딸일까 뭔가 꿈을 꾸고 있는 듯한 느낌이었다 만일 자기가 원했던 대로 다깝기가 사이시의 딸을 넘겨주었더라면 이 편지의 주인공이 자기의 딸이 되었을 것이다 도루나 요꼬는 어디서 이 아가씨를 알게 되었을까 게이조는 그렇게 생각하면서 편지를 계속 읽어 나갔다 요꼬양 나는 영화원에 맡겨지고 두 살 때 육아원으로 옮겨져서 네 살 때까지 그곳에서 자랐어요 그 무렵 지금의 부모가 다깝기 선생을 통해서 나를 데려가 준 거예요 부모님은 나를 데려갈 때 내 신상에 대한 모든 얘기를 듣고 이렇게 말했다고 하더군요 자식복이 없는 부모와 부모복이 없는 자식이군요 어울리는 만남이 아닙니까? 라고요 내가 네 살이 될 때까지 데려간 사람이 없었다는 데에도 동정을 한 모양이에요 네 살이 되어 있었으므로 내가 남의 집에 입양되었다는 것은 물론 알고 자랐어요 지금의 아버지도 역시 남의 집 양자로 자랐는데 그 부모가 매우 좋은 사람이어서 행복했었다고 해요 그래서 자식이 없는 아버지는 되도록이면 딱한 사정을 지는 애를 들여다 정성껏 기르려고 했던가 봐요 그래서 나는 행복했어요 하지만 요꼬양 나는 그런 딱한 사정을 지는 애였어요 그 사정을 지금은 말하고 싶지 않아요 다만 나는 내 친아버지를 한때는 몹시 미워하고 저주하고 마음속에서 계속 남을 한 적이 있었어요 하지만 나는 양 부모님에게 이끌려 교회에 다니게 되었고 거기에서 그리스도의 속죄를 알게 되었어요 그때부터에요 내가 정말로 명랑해진 것은 물론 나도 때로는 문득 쓸쓸해지곤 하지만 그래도 이제는 괜찮아요 요꼬양 나는 요꼬양이 나와 마찬가지로 남의 집에서 자랐다는 것을 알고 꼭 요꼬양에게 이 얘기를 들려주고 싶었어요 편지는 길게 계속되고 있었다 이었고 다 읽고 난 게이조는 잠시 눈을 감았다 자식복이 없는 부모와 부모복이 없는 자식이에요 어울리는 만남이 아닙니까 라는 말이 게이조의 마음을 크게 감동시켰다 얼마나 겸손하고 온정에 넘친 말인가 게이조는 문득 눈물겹도록 아름다운 인정을 느꼈다 이 아이사와리라는 부모에 비해 자기는 얼마나 냉혹한 생각으로 요꼬를 데려온 것인가 자기는 아내에 대한 복수를 위해서 요꼬를 데려왔던 것이다 복수의 도구로 삼기 위해 요꼬를 데려왔다 나는 얼마나 무서운 사람인가 중고의 편지를 읽고 게이조는 비로소 사이시의 딸이 가엾다고 생각했다 태어난 내에게는 아무런 죄도 없는 것이다 머리로는 알고 있었으나 가슴으로는 납득할 수 없었던 일을 게이조는 지금에 와서야 비로소 알게 된 것 같았다 네 원수를 사랑하라라는 말을 그럴 듯하게 내세우고 다깎이로부터 어린 요꼬를 데려온 추악함도 게이조는 지금 뼈저리게 뉘우치고 있었다 게이조는 멍하니 창밖에 어둠을 내다보았다 무라이와 단 둘만 있고 싶은 생각으로 루리꼬를 바깥으로 내보낸 나세 때문에 루리꼬는 살해되고 이 중고는 살인자의 딸이 되었다 그리고 나세와 무라이에 대한 자기의 분노와 증오가 요꼬를 이 집에 데려오게 했고 끝내는 자살에까지 내몰았었다 얼마나 지가 많은 부부인가 지금 게이조는 요꼴에게도 깊이 머리를 숙여 빌고 싶은 심정이었다 그러나 이 요꼬와 중고가 짊어진 괴로움은 머리를 숙일 정도에서 해결될 성질의 것이 아니다 용서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게이조는 중고의 편지를 다시 한번 읽었다 게이조는 읽으면서 나세에만을 탓하고 자기를 탓하는 일이 적었던 자신을 새삼스럽게 깨닫고 입속에서 중얼거렸다 내 멋대로 살아왔어 게이조는 편지를 책상 서랍에 넣었다 참으로 용서받기 위해서 나는 무엇을 해야 하나 나세에는 요꼬를 사이시의 딸로서 계속 증오해왔다 불과 일곱 살 때부터 어머니 나세의 증오를 받으면서 자란 요꼬의 괴로움은 얼마나 컸을까 아니 미워한 것은 나세에만이 아니었다 자기는 생후 몇 달도 안 된 요꼬를 처음 보았을 때부터 요꼬를 계속 차갑게 대하지 않았던가 머리 한번 쓰다듬어 준 일 없었고 무릎 위에 안아 준 일도 없던 자기의 냉혹함에 게이조는 견디기 어려운 가책을 느꼈다 자기가 요꼬를 귀엽다고 생각하기 시작한 것은 요꼬의 몸매가 아가씨 다워진 뒤부터가 아닌가 게이조는 자기의 머리를 책상에 부딛고 싶은 심정이었다 아버지 목욕하시래요 아래층에서 요꼬의 상냥한 목소리가 들렸다 게이조는 요꼬의 그 상냥한 말시에 대답을 할 수가 없었다 층계를 올라오는 발소리가 들리고 요꼬가 서재로 들어왔다 아버지 읽어보셨어요? 응 게이조는 머리를 감싼 채 말했다 미안해요 그런 편지를 읽게 해드려서 놀라셨죠 아버지 요꼬는 잠자코 있는 게이조에게 사과했다 아니 게이조는 요꼬의 얼굴을 보려고 하지는 않았다 요꼬는 걱정스러운 듯이 옆으로 다가왔다 화나셨어요 아버지? 아니 그렇지 않아 뭐라고 말을 해야 좋을지 지독한 사람이야 아버지는 네? 요꼬는 게이조의 마음을 헤아릴 수가 없었다 아버지는 요꼬에게는 말할 것도 없고 이 아가씨에게도 우리 부부가 사과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했어 네? 준꼬에게요? 요꼬는 대물었다 사이시의 딸에게 왜 사과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건지 요꼬로서는 알 수가 없었다 층계 밑에서 나스에 부르는 소리가 들렸다 요꼬에게 돌려주었던 편지를 게이조는 황급히 다시 책상 서랍에 집어넣고는 말했다 아, 지금 내려가요 그리고는 방을 나섰다 나스에는 층계 아래에 서서 내려오는 게이조와 요꼬를 바라보고 있었다 뭘 하고 있었니, 요꼬? 땀을 하듯이 나스에가 말했다 뭐, 아무것도 아니요 꽃창포 얘기를 듣고 있었을 뿐이요 정말이니, 요꼬? 나스에는 두 사람의 약간 굳어진 표정을 살피듯이 보았다 네, 정말이에요 요꼬는 덤덤한 표정을 짓고 주방 쪽으로 갔다 여보, 욕실만이라도 타일로 바꿨으면 좋겠어요 옆집은 타일 욕실이라지 뭐해요? 우리 집 욕실은 목조인데다가 완전히 낡았어요 게다가 모양까지도 관 같아서 딱 질색이에요 관 같으면 어때요? 우리 부부에게는 그게 제격이요 어머, 너무해요 아, 너무한 놈이요, 난 게이조는 뱉듯이 말하고 복도를 걸어갔다 그 어깨에 슬픔이 감돌고 있는 것을 나스에는 깨닫지 못했다 요꼬는 일기장을 책상 위에 폈다 일기장이라고는 하지만 대학 노트였다 중고의 편지가 옆에 놓여 있었다 게이조의 방은 이미 불이 꺼져 있었다 축제의 밤도 갑자기 깊어진 듯이 집은 조용하기만 했다 저녁때까지의 무더우이는 거짓말처럼 가셔 있었다 요꼬는 펜을 들었다 7월 21일 사람은 추악하다 이것이 인간에 대한 내 결론이었다 나를 낳은 오다루의 어머니 이렇게 입 밖에 내고 또 쓸 때 내 속에서 일어나는 말할 수 없는 망설임과 저항을 누가 할 것인가는 추악하다 나를 낳게 한 나까까와 미스오라는 사나이 아버지라고 부르기에는 너무도 아득하다 또 추악하다 그리고 그 어머니를 미워하는 나 자신도 추악하다 나에게는 이것이 결론이었다 이래서는 안 된다 용서하지 않으면 안 된다 나도 또 용서를 받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은 하면서도 나는 언제나 증오의 심연 속에 빠질 수밖에 없는 심정이었다 인생은 얼마나 무의미한 것인가 저 중고는 사이시에 쓰지요에 무언가 눈에 보이지 않는 실에 의해 조종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다 살인범 사이시의 딸 그것은 이 집에서 오랫동안 내가 짊어지고 와야 했던 숙명적인 호칭이었던 것이다 중고는 알고 있었다 자기 아버지가 무슨 일을 한 인간인가를 친아버지를 증오하고 저주한 그녀의 고통 그것은 나도 너무나 잘 알 수 있다 자식은 부모를 선택할 수가 없다 살인범이 아버지라고 해도 간통을 한 여인이 어머니라고 해도 자식으로서는 움직일 수 없는 결정적인 그 사실을 대체 어떻게 할 수 있단 말인가 저주하고 슬퍼하고 애처보아도 자기는 그 사람의 자식이라는 사실 얼마나 잔혹한 사실이 인생에는 있는 것인가 중고는 그 사실을 어떻게 해서 알았는지 나는 모른다 그러나 그러한 아버지에 대한 증오만은 나도 뼈저리게 공감할 수 있다 여권은 펜을 멈추고 잠깐 동안 숨을 돌렸다 그리고는 다시 쓰기 시작했다 그러나 중고는 지금은 살인을 저지른 그 아버지에 대한 증오가 사라졌다고 했다 어떻게 해서 그 증오가 사라졌을까 증권은 그리스도의 속죄를 알게 되었다고 했다 그리스도의 속죄가 무엇인지 나는 모른다 그러나 아마도 이 한마디에 담겨져 있을 깊은 뜻 또는 진실이 매우 강인함을 가진 것이라는 것은 상상할 수가 있다 왜냐하면 살인범인 아버지를 증오하는 그 미움마저도 씻어버릴 수가 있었으니까 살인이든 강도든 그 범죄 행위를 가장 꺼리고 미워하는 것은 피해자나 그 가족보다도 오히려 범인의 가족이 아닐까 하고 여권은 펜을 멈추고 생각했다 두세 마장 떨어진 국도를 요란한 사이렌 소리를 울리면서 구급차가 지나갔다 그 소리가 멀리 사라지자 또다시 깊은 밤이었다 여권은 일기장의 페이지를 넘겼다 펜 끝으로 생각이 넘쳐서 흘러버려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적을 수가 없을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어쨌든 증권은 살인범인 아버지를 용서할 수가 있었다 그렇다면 나도 어머니를 용서할 수가 있을 것이다 그렇다 확실히 그럴 수가 있을 것이다 그런데 나는 그럴 수가 없다 어째서 증권은 한 일을 나는 할 수가 없는 것일까 그나저나 나는 아까 아버지가 한 말이 몹시 이상하게 들렸다 아버지는 편지를 읽고 머리를 감싼 채 골똘히 생각에 잠겨 있었다 아버지는 무엇을 생각하며 머리를 감싸지고 있었을까 지독한 사람이야 아버지는 아버지는 기로운 듯이 그렇게 말했다 그리고 우리 부부는 이 아가씨에게도 사과하지 않으면 안 돼 라고도 말했다 그 말이 나에게는 이상하게 들렸다 루리꼬 언니가 살해 당했으면서 어째서 그 범인의 딸에게 사과를 하려는 것일까 요꼬는 생각에 잠겼다 20년 전 오늘 루리꼬는 살해되었다 그러나 요꼬는 그날의 무라이와 나세의 일을 누구보다도 들은 바가 없었다 언젠가 게이조는 나세를 미워할 일이 있어서 사이시의 딸을 데려올 생각을 했다고 요꼬에게 말한 적이 있었다 그러나 그 미움이 무엇이었는지를 알려고 할 요꼬가 아니었다 그래 아버지는 이렇게 생각했을 것이다 그 애는 아직도 세 살이었다 그 세 살짜리 애를 충분히 감독하지 않은 것은 부모의 부주의였다 자기들이 충분히 주의를 기울였다면 그 애는 낯선 사람을 따라서 강가에까지 가지는 않았을 것이다 사이시도 그 애가 따라가지 않았더라면 죽이지 않아도 되었을 것이다 즉 자기들의 부주의 때문에 그로하여금 죄를 저지르게 하고 말았다 그리고 이 중꼬라는 아가씨까지도 죄인의 딸로 만들고 말았다 라고 만일 아버지가 이렇게 생각했다고 한다면 이것은 얼마나 훌륭하고 따뜻한 생각인가 아버지는 성실하고 다정한 사람이다 아버지라면 중꼬의 숙명에 동정한 나머지 이렇게 생각했다고 하더라도 결코 부자연스럽지가 않고 또 가능한 일이라고도 할 수 있다 요꼬는 역시 아버지 게이조에게 중꼬의 편지를 보이기를 잘했다고 생각했다 처음에 요꼬는 이 편지를 누구에게도 보이지 않으리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자기 한 사람만의 가슴에 묻어두기에는 일이 너무나 중대했다 쓰지구찌가의 누구에겐가 이 사실을 알게 하고 싶었다 아니 알아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렇다고는 하지만 도루에게는 보여서는 안 될 편지였다 보인다고 하더라도 시기가 있었다 나스에게 보여서는 도루에게 당장 알려지고 말 것이고 어떤 말이 되돌아올지 불안하기도 했다 게이조 같으면 비밀도 지켜주고 중꼬의 입장에 동정하여 공감을 표시해 줄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과연 게이조는 기대 이상의 반응을 보여주었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요꼬는 문득 불안을 느꼈다 요꼬는 게이조의 말에 감동하면서 마음 한 구석에 불안이 도사리고 있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했다 요꼬는 또다시 생각이 가는 대로 펜을 움직이기 시작했다 나는 지금 이렇게 써오면서 불안을 느끼게 되었다 어째서 불안해졌을까 아버지의 말과 준꼬의 말이 내 가슴에 파고들었기 때문인지도 모른다 준꼬는 저주스러운 그 아버지를 용서할 수가 있었다 또 아버지는 준꼬에게 사과하고 싶다고 말했다 그러나 나에게는 오다루의 어머니를 용서할 생각도 어머니에게 사과하고 싶은 생각도 없다 내가 오다루의 어머니에게 사과하지 않으면 안 될 일은 하나도 없다고 생각하고 있다 그러나 그렇게 생각하면서도 과연 그럴까 하는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다 그것은 대체 어째서일까 만일 준꼬가 내 입장이라면 그 사람은 틀림없이 오다루의 어머니를 용서했을 것이다 어쩌면 몰래 만나서 조금도 원망하고 있지 않다며 행복하게 살아가길 바란다고 격려까지 해 주었을지도 모른다 준꼬는 용서할 수 있고 나는 용서할 수 없다는 것은 나에게는 준꼬만큼의 관용이 없다는 이야기일 것이다 그러면서도 어머니에게 사과할 일은 하나도 없다고 생각하고 있다 나는 인간으로서 큰 과오를 저지르고 있는 것일까 어쩐지 불안한 생각이 든다 준꼬와 나와의 차이는 결코 작지 않다 애초부터 나는 용서하는 입장에는 설 수 없는 인간인지도 모른다 대체 인간은 아버지처럼 자기의 자식을 죽인 범인의 딸에게까지도 미안하다고 사과하는 형식으로 밖에는 용서할 수 없는 것일까 용서한다는 것은 얼마나 어려운 것인가 그리고 불가해야 한 일인가 그렇다 나에게 있어서 그것은 어렵다기보다도 불가해한 일이다 특히 나로서는 알 수 없는 것의 하나로 인간끼리 서로 용서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으로 과연 일이 끝나는가 하는 문제가 있다 언젠가 기다하라 씨에게 나는 내 변심을 사과한 일이 있었다 기다하라 씨는 흔쾌히 용서해주며 나더러 안심하라고 했다 그러나 나는 그때 용서를 받은 것 같은 느낌이 들지 않았다 설사 그 사람이 용서해 주었다고 하더라도 내가 배신했다는 사실은 엄연히 이 세상에 남아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것을 어쩔 수가 없었다 그것은 지금도 마찬가지다 증꼬가 설사 그 아버지를 용서했다고 하더라도 죽였다는 범죄 사실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살해된 사람은 다시 살아나지는 않는다 오다르의 어머니에 대해서도 똑같은 말을 할 수가 있다 설사 내가 용서를 하더라도 그 불의의 사실은 소멸될 까닭이 없다 그 남편이나 아들들이 사실을 알고 또 용서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으로 그 사실이 소멸될 까닭은 없는 것이다 요코는 재와 용서 재와 용서 하고 몇 줄이나 계속 써나갔다 일기장을 덮은 요코는 다시 한번 증꼬의 편지를 펴보았다 요코양 나는 요코양이 나와 마찬가지로 남의 집에서 자랐다는 것을 알고 언젠가 꼭 요코양에게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요코양 역시 친부모 밑에서 자란 사람들로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고생을 하고 계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요코양의 아버지도 또 내 아버지도 모두 다깝게 아저씨하고 절친하다는 사실에서 어쩌면 요코양 역시 복지시설에 맡겨졌던 것이 아닐까 하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그렇지 않다면 용서하세요 요코양 나는 친부모는 어째서 나를 버렸을까 하고 아주 어려서 아무것도 모를 때에도 분노와 쓸쓸함을 느끼곤 했어요 그러한 쓸쓸함을 만일 요코양도 느끼고 계시다면 내 편지는 요코양에게 어떤 위안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있어서 나는 이 편지를 썼어요 아버지는 우리 약국에 이런 말을 색종이에 써서 붙여놓고 있어요 붕대를 감아줄 수 없을 바에는 남의 상처를 건드리지 말자 내가 좋아하는 말이기도 해요 요코양 내가 공연히 요코양의 상처를 건드리려고 이 편지를 쓴 것은 아니었다는 것을 요코양은 이해해 주시겠죠 사이시라는 사람에 대한 것을 알고 계시다면 가르쳐주세요 친아버지인 사이시는 내 큰 상처이기도 하지만 그래도 그래도 나는 붕대를 감을 줄 알고 있으니까 그 점은 걱정하지 마시고요 요코양 나는 도로시의 다정함과 청결함을 좋아했어요 하지만 그분의 입을 통해 사이시라는 이름을 들었을 때 모든 것은 지나간 일이 되고 말았어요 차 안에서 이 부부하고 싶다고 말한 것은 내 슬픈 농담이었어요 그러니까 10년쯤 뒤에 이 심정을 전해달라고 한 것은 거짓없는 진실이었고요 연일 계속되는 무더위로 아이스캔디가 잘 팔려서 무척이나 바빠요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준꼬 요코양에게 사이시의 딸은 어디에서 어떻게 살고 있을까 하고 요코는 언제나 마음속에서 생각하고 있었다 그것이 뜻하지 않게도 바로 눈앞에 있었던 것이다 더욱이 밝고 사랑스러워서 사람들의 귀여움을 받으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이 준꼬를 대신해서 자기가 나스의 미움을 받으며 살아왔는가 하고 생각하니 요코는 이상하게도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을 느꼈다 오랜 고통에도 의의가 있었다 결코 헛되지 않았다는 생각이었다 준꼬가 미움을 받기보다는 자기가 미움을 받기를 잘했다고 요코는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 호수에서 뿜어 나오는 물이 햇빛에 반짝거리면서 하얀 길을 천천히 적셔 나갔다 흙은 물을 빨아들여 검게 젖었는가 하면 순식간에 다시 마르기 시작했다 일요일 오후 게이조는 2층에서 낮잠을 자고 있었고 요코는 육아원에 가서 집에 없었다 나스에는 아까부터 열심히 집 앞에 물을 뿌리고 있었다 물을 뿌리면서 나스에는 어쩐지 마음이 가라앉지 않았다 가라앉지 않는 이유는 열흘쯤 전에 걸려온 다시아의 전화 때문이었다 그날 요코는 오늘과 마찬가지로 육아원 봉사에 나가서 집에 없었다 요코는 집에 없다고 대답하자 2, 3일 안으로 찾아가겠노라고 말하고 잠깐 사이를 두었다가 다스야가 말했다 보통 몇 시쯤에 돌아오죠? 5시 반이나 6시쯤입니다만 알겠습니다 그럼 오늘 밤에 다시 전화를 걸겠습니다 전화는 그것뿐이었다 그러나 그날 밤 전화는 오지 않았다 다음 날에도 다음 다음 날에도 걸려오지 않았다 전화가 오지 않는 것이 오히려 나스에게는 신경이 쓰였다 언제 불쑥 들이닥칠지 모른다 하루 종일 무슨 일을 하고 있어도 마음 밑바닥은 다스야의 일이 걸려서 전화벨이나 현관에 초인종이 울릴 때마다 나스에는 깜짝 놀라 숨을 죽이곤 했다 설사 요코의 일이 다스야에게 분명히 알려진대도 이제 와서는 어쩔 수 없는 일이었다 그렇게 생각은 하면서도 역시 나스에는 태연할 수가 없었다 지금도 나스에는 언제 나타날지도 모르는 다스야를 성가시게 생각하면서 도로에 물을 뿌리고 있었다 그때 그 물을 제어하듯이 검은 승용차가 모퉁이를 크게 돌아 문 앞에 멈춰 섰다 나스에는 황급히 호수 끝을 반대쪽으로 돌렸다 운전석에서 보랏빛 레이스의 원피스를 말쑥하게 입고 같은 빛깔의 백을 든 여성이 사뿐하게 내려섰다 그 얼굴을 보자 나스에는 깜짝 놀라 그 자리에 꼿꼿이 섰다 한눈에 게이코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나스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다 게이코는 입가에 부드러운 미소를 띄고 정중하게 머리를 숙였다 처음 뵙겠습니다 저는 오다루의 미스입니다 스지구찌 선생님의 사모님이시죠 차에서 내리는 동작 걸음걸이 고개를 숙이는 태도 그 하나하나가 세련되어 있었다 나스에는 압도당하는 느낌이었다 어머 미스 이때게 전 스지구찌 아내입니다 지난번에 도루가 여러 가지로 폐를 끼치고 있어서 잘 오셨습니다 어서 안으로 드시죠 나스에는 호수에 물을 잠그고 앞들에서 풀을 뿜고 있는 하마꼬에게 소리를 질렀다 하마꼬 손님이 오셨어요 나스의 목소리가 조금 상기되어 있었다 우선 게이코를 응접실로 안내한 나스에는 뒷니를 하마꼬에게 맡기고 곧 안으로 들어가 옷을 갈아입었다 자기는 목욕옷 차림이고 게이코는 애출복에 레이스의 원피스를 입고 있었다 나스에는 게이코의 기습이 못마땅했다 뭔가 한수 뒤진 듯한 열등감을 씻을 수가 없었다 검은 바탕에 아카시에 연두빛 사로 만든 허리띠를 메면서 나스에는 게이코의 고혹적인 눈매와 장밋빛볼을 생각하고 약간 초조해졌다 갈아입은 검은 바탕에 아카시에 그 하얀 살결이 도자기처럼 선명하게 돋보이고 있는 것을 거울을 통해 확인하고서야 나스에는 가까스로 자기 자신을 되찾았다 그러면서도 손님을 돋보이게 해야 한다는 당연한 예의를 잊고 있다는 것은 미처 깨닫지 못했다 하마코 물수건 갖다 드렸어? 네 물수건하고 시원한 보리차를 고맙다 아이스크림은? 오늘 아침 요꼬가 만들어서 냉장고 안에 넣어두었어요 요꼬가? 잠깐 미간을 찌푸리고 생각하고 있다가 말을 이었다 좋아 그걸 갖다 드려라 나스에는 일러넣고 서둘러 응접실 문을 열었다 게이코가 소파에서 일어났다 인사를 밀어넣고 실례했습니다 김원호가 물에 젖어 있어서요 인사도 제대로 차리지 않고 안으로 먼저 들어갔던 일을 나스에는 부끄럽게 생각했다 그러나 나스에게 있어서는 인사보다도 자기가 납득할 수 있는 복장으로 손님을 대하는 일이 선결 문제였다 저야말로 갑자기 찾아와서 실례했습니다 사과도 하고 인사 말씀도 드릴 겸해서 찾아 뵈어야 하겠다고 저번에 주인 어른을 뵙고서부터는 늘 마음에 두고 있었어요 사모님 정말 면목이 없습니다 저의 불찰로 해서 요꼬를 뭐라고 감사의 말씀을 드려야 할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게이코는 일어서서 정중히 고개를 숙였다 어서 앉으세요 감사라니요 당치 않은 말씀이에요 나스에는 그렇게 말하고 게이코를 바라보았다 이제 와서 게이코가 요꼬를 만나 어머니 행세를 하는 것은 달갑게 생각되지 않았다 오늘 요꼬가 집에 없었으니 망정이지 이곳에서 갑자기 얼굴을 마주쳤다면 이 사람은 요꼬에게 대체 뭐라고 말할 참이었을까 복잡한 관계에 있는 상대병의 형편도 붙지 않고 불쑥 찾아온 게이코를 몰상식하고 자기 위주의 인간이라고 나스에는 내심 경멸하고 싶은 생각이 들었다 이제 와서 댁을 찾아올 염치도 없는 처지인 줄은 알고 있으면서도 역시 아무래도 사모님에게 감사와 사과 그리고 부탁의 말씀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어서 하마꼬가 아이스크림을 가지고 방으로 들어왔다 그렇게 정중하게 말씀하시면 오히려 송급스럽습니다 자 어서 드시죠 녹차를 넣어서 만들어 보았어요 나스에는 게이코가 말한 부탁이라는 대목이 마음에 걸렸으나 하마꼬가 가져온 아이스크림을 상냥하게 권했다 맛이 있어 보이는군요 그럼 녹기 전에 들겠습니다 게이코는 네모난 유리그릇에 담긴 아이스크림을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넣었다 참 맛이 좋군요 요꼬가 만든 아이스크림을 먹고 있는 게이코를 나스에는 흘끔 짓꽃은 눈으로 바라보고 있다가 말했다 저 댁의 아들 다시아 군이라고 하던가요 열흘쯤 전에 조만간 찾아오겠다는 전화가 있었기 때문에 저는 이제나 저젠하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어머 전화까지 그건 정말 미안합니다 실은 다시아가 다이세스 산에 올라가는 것과 덱을 방문하는 것에 큰 기대를 가지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저는 대신 조마조마했어요 묵은 상처를 가지고 있으니까 마음 편할 날이 없더군요 게이코는 아이스크림이 담긴 유리그릇을 조용히 내려놓고 계속 말을 이었다 그런데 다시아가 떠나기 전날 밤에 열이 39도나 올라서 네? 39도나요? 나스에는 속으로 안도에 숨을 쉬었다 그런 표정이 얼굴에 나타나진 않았을까 하고 나스에는 미간을 찌푸리며 말했다 걱정되시겠군요 원인이 뭔가요? 의사는 급성신장염이라고 하더군요 혈압도 높고 해서 즉시 입원을 시켰어요 저런 입원을 했군요 그럼 어머니가 옆에 계셔야 할 텐데 네, 하지만 덕분에 일주일이 지난 지금은 열도 내리고 많이 안정되었어요 심한 부기도 가라앉고 어제부터 저의 어머님이 간호를 규대로 해주고 계셔요 선풍기 바람에 게이코의 머리카락이 조금 흐트러졌다 나스에는 선풍기를 약풍으로 돌려놓고 말했다 그런 환자가 계신데 아사히 가와까지 오시느라고 너무 수고가 많으시군요 네, 하지만 다스야가 누워있는 동안이 좋을 것 같아서 대개 사정도 묻지 않고 이렇게 달려왔어요 이번 여름에는 그 애도 이곳에 찾아오지 못하겠지만 언젠가는 한 번 폐를 끼치게 되리라고 생각해요 게이코는 무릎 위에 펼쳐놓은 손수건을 내려다보았다 사모님, 사실은 그저께 밤에 다스야가 이런 말을 했어요 요코양과 자기는 어쩌면 핏줄이 닿아 있을지도 모른다며 먼 친척일지도 모르니까 잘 알아봐 달라고 말이에요 전 그 말을 듣고 몹시 안절부절했어요 그건 정말 걱정이 되시겠군요 게이코의 곤혹스러운 표정을 나스에는 속으로 은근히 즐겼다 요코가 게이코의 딸이라는 것을 미쓰이가의 사람들이 설사 알게 된다고 하더라도 나스로서는 별로 타격을 받을 것이 없었다 전에는 다스야가 사실을 알게 됨으로써 요코를 괴롭히는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걱정한 일이 있었다 그러나 아무런 죄도 없는 요코에게 그런 일을 할 까닭도 없을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누구보다도 난처한 입장에 놓이게 되는 것은 이 게이코일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자압자득이 아닌가 하고 나스에는 게이코의 검고 긴 속눈썹과 고혹적인 눈을 바라보면서 심술궂은 기쁨을 느끼고 있었다 네 아무리 걱정이 된다고는 하지만 갑자기 찾아뵈어서 정말로 죄송합니다 제일 마음에 걸렸던 것은 요코양과 느닷없이 얼굴을 마주치게 되면 어떡하나 하는 것이었습니다만 하지만 며칠 전 다스야에게 여름방학 동안은 육아한 일이 바빠서 일요일도 없다는 엽서가 왔더군요 그래서 마음 놓고 이쪽 형편도 여쭤보지 않고 찾아 뵈었어요 형편을 문의해왔다면 자기는 이 방문을 거절했을 것이 틀림없다고 생각하면서 나스에는 말했다 여러 가지로 걱정이 많아서 힘드시겠어요 하지만 아사히가와까지 찾아오시지 않더라도 우리 쪽에서는 다스야 군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을 거예요 부인 남편도 말씀드렸듯이 여권은 호적에도 친자로 입적되어 있어서 아무리 다스야 군이 조사를 하더라도 조금도 문제될 게 없어요 말투는 부드러웠으나 굳이 여기까지 찾아올 필요가 없지 않았느냐는 생각이 나스에게는 있었다 개입고는 그것을 민감하게 감지하고서 말했다 물론 이 댁에서 다스야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리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않지만 저는 다만 당황해가지고 개입고의 말이 끝나기 전에 문을 크게 노크하고 개의조가 들어왔다 나스에는 깜짝 놀라며 개의조를 바라보았다 낮잠을 자고 있는 개의조를 깨우지 않은 것은 개입고와 만나게 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저번엔 실례가 많았습니다 이 더운 날에 오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낮잠을 자느라 미처 몰라서 죄송합니다 여보 깨워 주었으면 좋았을 걸 그랬어 개입고에 대한 친밀감 어린 말투와 자기를 남으라는 말에 나스에는 미간을 찌푸렸다 개입고는 일어서서 나스에게 조금 전에 한 말을 다시 되풀이했다 어서 앉으세요 그렇습니까 급성신장염이라고요 그 병은 한동안 안정하지 않으면 안 돼요 개의조는 담배에 불을 붙이고 개입고를 부드럽게 바라보았다 여보 다시아군이 수지구찌가와 먼 친척일지도 모르니까 잘 조사해 보라고 하더래요 그래서 걱정이 돼서 찾아오셨대요 일부러 찾아오시지 않아도 우린 아무 얘기도 하지 않을 텐데 말이에요 나스에는 개의조의 동의를 구했다 아니 걱정하시는 건 무리도 아닐 테죠 부인 우리가 무슨 얘기를 하고 안 하고 하는 관계없이 어떻든 오시지 않고는 마음이 놓이지 않으셨을 테죠 이런 경우에는 자기의 말에는 동의하지 않고 개입고에게 공감을 표시한 개의조를 나스에는 싸늘한 미소로 바라보았다 아무튼 모처럼 오셨으니까 천천히 계시다가 가세요 요꼬가 돌아올 때까지 붙들어 둘 셈인가 하고 나스에는 내심 분노마저 느꼈다 어머 그렇게까지 마음을 써주시면 죄송해요 저는 곧 집에 돌아가야 해요 나스에는 차를 새로 끓여오려는 듯이 슬며시 자리에서 일어났다 나스에는 차노마로 들어서자마자 육아원에 있는 요꼬에게 전화를 걸었다 발랄한 남자가 전화를 받더니 요꼬를 부르는 소리가 들렸다 수화기 속에서 애들 떠드는 소리가 들리고 어린이의 울음소리도 들렸다 이 무더운 때 애들 시중을 들어주는 요꼬가 나스에게는 유별나다고 생각되었다 어머니 무슨 일 있어요 건강한 요꼬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아 요꼬 수고스럽지만 다숙고 아주머니에게 들러서 무엇 좀 가져다 주었으면 하고 네 그러죠 가지고 갈 것이 뭔데요 다숙고 아주머니네 집에 가면 알게 돼 아 그리고 참 오기 힘들면 자고 와도 괜찮아 네 자고 와도 돼요 요꼬의 들뜬 목소리가 들려왔다 가끔은 괜찮아 그럼 부탁한다 요꼬와의 대화가 끝나자 나스에는 곧 다스코에게 전화를 했다 한 번 신호가 갔을 뿐인데 다스코가 냉큼 받았다 나야 다스코 어머 나스에 이 무더위에 별일 없어 응 덕분에 다스코 부탁이 있어 오늘 요꼬가 거기에 가는데 하룻밤 재워 주겠어 뭐 요꼬를 재워 주라고 듣던 중 반가운 소리로군 갑자기 눈이라도 오는 것 아냐 하지만 어쩐 일로 갑자기 자세한 것은 나중에 얘기할게 오달 위에 그 여자가 왔어 나스에는 목소리를 낮추었다 어? 드디어 나타났군 어머님께서 그래 요꼬도 알고 있어? 알리는 게 좋을까 몰라 나중에 어차피 알게 될 텐데 잠자 그 요꼬를 우리 집에 재우는 건 글쎄 어떨까 그럼 다스코에게 맡길게 알아서 해줘 수화기를 놓은 나스에는 몇 개의 바나나를 준비해 가지고 응접실로 돌아갔다 그건 참 큰일이군요 들어온 나스에를 게이조는 거들떠보지도 않고 크게 팔을 끼고 앉아서 생각에 잠긴 듯이 게이콜을 보았다 하지만 누구를 탓할 수도 없는 일이에요 제가 낳은 자식인걸요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지 나스에는 모른다 여느 때의 게이조 같으면 곧 요약해서 이야기의 내용을 알려줄 것이다 그러나 오늘의 게이조는 조금 다르다고 생각하면서 나스에는 두 사람의 얼굴을 번갈아 바라보았다 그래 바깥 어른에게는 아사이가와에 오신다는 걸 말씀드렸나요? 게이조의 물음에 게이콜은 눈을 내리깔고 말했다 그이는 제가 사뽀루에 쇼핑을 하러 간 것으로 알고 있을 거예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대로 한 가지 비밀을 가지게 되면 잇따라 거짓말을 하게 돼서 그래서 오늘은 이만 돌아가 봐야 되겠어요 벌써 말입니까? 아직 10분도 얘기를 나누지 않았는데요 정말이에요 오신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좀 더 천천히 계시다 가세요 그렇죠 여보? 나스에는 갑자기 상냥스러워졌다 고맙습니다 하지만 저는 한 번 찾아뵙고 인사나 드리려고 생각했던 참이고 두 분을 이렇게 만나 뵈니 다스야에 대한 것도 마음이 놓이고 하니까 아 그러세요? 그러면 하는 수 없죠 자고 있어서 정말 미안합니다 그러니까 빨리 깨워 주었더라면 좋았을 텐데 여보 같은 말을 계속 되뇌이는 게이조를 나스에는 잠자코 바라만 보고 있었다 어머 차 안에 선물을 그냥 두고 왔군요 이렇게 정신이 없답니다 게이코는 가서 가지고 오겠다며 방에서 나갔다 여코를 만나고 싶었던 게 아닐까 게이조는 담배를 잿돌이에 비벼 끄면서 말했다 나스에가 뭐라고 말하려다가 입을 다물었다 곧 돌아와야 할 게이코가 왠지 늦었다 게이조는 현관으로 통하는 문을 열고 저도 모르게 움찔했다 언제 왔는지 자동차 옆에 무라이가 서서 뭐라고 열심히 게이코에게 말하고 있었다 게이조는 눈짓으로 나스를 불렀다 어머 무라이 씨하고 아는 사이일까요? 나스의 말을 끝까지 듣지 않고 게이조는 큰 소리로 불렀다 무라이 군 더운데 이리로 들어와요 두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지 게이조는 불안해서 견딜 수가 없었다 이거 참 실례했습니다 무라이는 희죽거리면서 앞장서서 들어왔다 사모님 언제나 똑같은 물건입니다 변변치 못하지만 무라이는 한쪽 손에 들고 있던 위스키를 나스에게 내밀었다 무라이에게는 세모와 백죽날을 잊지 않고 꼬박꼬박 선물을 가져오는 그답지 않은 일면이 있었다 미안해요 이렇게 번번이 이어서 게이코가 커다란 미역 꾸러미를 내놓았다 이거 너무 황송합니다 위스키와 미역을 탁자 한쪽에 놓고 게이조와 나스에는 새삼스럽게 두 사람에게 고개를 숙였다 저 서로 아시는 사이인가요? 나스에가 누구에게랄 것도 없이 물었다 아니요 별로 무라이는 짧게 한마디 하고 서 있는 게이코를 바라보고 있었다 게이조는 일부러 두 사람을 소개하지 않고 다시 담배에 불을 붙였다 한순간 어색한 공기가 흘렀다 그럼 저는 이만 실례하겠습니다 갑자기 찾아뵈어서 정말 죄송합니다 아무쪼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는 게이조도 붙잡고 싶어도 붙잡을 수가 없었다 게이코는 무라이에게도 정중하게 인사를 하고 방에서 나갔다 밖에 나온 게이코는 감개무량한 듯이 쓰지구찌가를 쳐다보고는 손수건으로 눈시울을 닦으며 다시 인사를 하고 자동차에 올라탔다 요코의 방을 보여드렸더라면 좋았을 걸 그랬군 자동차가 떠나자 게이조가 말했다 나스에는 빈정거리는 웃음으로 게이조를 마주 보았다 나스에는 현관에서 찬호마로 돌아가고 게이조는 왼편에 있는 응접실로 들어갔다 기다리게 해서 미안해요 게이조의 인사에 무라이는 크게 손을 내져으며 말했다 아니 원장님 실례한 것도 아무래도 내 쪽인 것 같군요 그리고는 살피듯이 쳐다보았다 아까 문 앞까지 왔더니 마침 그분이 댁에서 나오시더군요 깜짝 놀랐어요 그야말로 꼭같이 닮았더군요 나도 모르게 안녕하세요 하고 말해버렸죠 게이조는 하는 수 없이 씁쓸하게 웃으며 말했다 뭔가 자동차 옆에서 얘기를 나누는 것 같던데 나스에가 시원한 맥주를 가지고 들어왔다 달갑지 않은 사람이 게이코를 보게 되어서 게이조의 마음은 우울했다 그나저나 너무 닮았군요 그나저나 너무 닮았군요 그렇게 닮은 사람이 찾아와서는 곤란한 것 아닙니까 무라이는 다시 게이코와 요꼬가 닮았다는 얘기를 했다 나스에가 미간을 찌푸리며 말했다 그렇게까지 닮았던가요 제가 보기엔 그렇지도 않던데요 나스에는 게이코와 요꼬가 닮았다고 생각하고 싶지 않았다 아니 닮았어요 한눈에 모녀간이라는 것을 알아볼 수 있던걸요 자기의 말이 게이조와 나스의 상처를 건드린다는 것을 알면서도 무라이는 말했다 요꼬는 우리애예요 무라이 씨 아 참 그렇죠 그런데 원장님 역시 김원호가 좋긴 좋군요 양장을 한 지금의 그분도 꽤 아름다웠지만 역시 김원호 차림에 사모님만은 못하더군요 게이조는 조금 언짢은 표정을 지었다 황송해라 나스에는 기쁜듯이 무라이의 컵에 맥주를 따르고 말했다 무라이 씨 아까 그분과 자동차협회에서 다정하게 얘기를 나누고 계셨죠 아시는 사인가 했어요 아 그때 말입니까 처음 만난 사람이지만 요꼬양하고 너무 닮았게 저도 모르게 안녕하세요 하고 말했지요 저쪽은 깜짝 놀라서 누구신지요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만 하고 말하더군요 그래서 나는 이 댁과 가까이 지내는 사람입니다 그만 착각을 해서 정말 죄송합니다 라고 말했죠 그 정도의 얘기였는가 하고 게이조는 안심하면서도 무라이가 말한 자기 집과 가까이 지내는 사람이라는 말에 어쩐지 어쩐지 신경이 쓰였다 생각해보면 무라이는 20년이나 쓰지구찌 병원에 근무하고 있고 이따금씩 이 집에도 찾아왔다 확실히 세상에서 말하는 가까운 사이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러나 게이조의 마음속에는 무라이에 대한 역겨움과 혐오의 감정은 있어도 친근하다고 부를 수 있는 감정은 없었다 무라이가 말하는 이 댁과 가까운 사람이라는 말은 이 집 아내와 가까운 사람이라는 뜻으로 말한 것 같은 느낌조차 들었다 이런 생각을 하는 자기를 게이조는 한심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다 무라이와 나세가 뭔가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깨닫고 게이조는 고개를 들었다 육아원에 봉사를 하러 갔어요 허 육아원을요?